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 SE팀의 진강훈입니다. 대분의 크리에이트 행사는 시스코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직접 개발해보기를 원하는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을 위한 컨퍼런스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대분의 크리에이트 행사는 특별히 버추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서나 한국에서도 역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행사에 참여하셔서 전세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노베이션들을 직접 체험해보시고 본인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스코는 대분의 세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대분의 세대에 관련된 여러가지 자격증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워보고 싶거나 아니면 코딩을 통해서 시스코의 제품을 좀 더 새로운 솔루션으로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이미 다양한 파트너들과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솔루션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월 13일 시스코 대분의 크리에이트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